이 공원도라는 표현이 우리 회식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실 좀 시비가 붙습니다. 이 공원도라는 말이 들어갔던 첫 번째 이유는 제가 그 당시 이 법을 개정하던 분들의 취지를 들었습니다. 그때 내용이 뭐냐면 교회에 물질적인 지원을 얼마 했느냐 하는 것을 공원도로 평가하겠다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회장 되려면 한 2만불 이상 또는 1만불 이상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그 당시 회식에 들어갔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공원은 제가 3년 내에 교회에 공원했던 것은 할렐루야 대회 지원금으로 한 천불 가까이 3년 내에 냈습니다. 제가 참석은 3년 내에 할렐루야 대회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들을 했고요. 3년 이내에도 제가 협동청문화 기획분권위원이라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교역은 150개가 넘는 문과위원장이 있습니다. 150개 문과위원장이 다 교역의 실행위원입니다. 임원은 9명이지만 실행위원이 150명, 180명입니다. 실행위원이란 교역을 위해서 실행하고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했던지 저는 공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 또 말씀드린다면 저를 기억하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총회나 임시랭 회의를 할 때 교역의 방향이 잘못 정해지거나 회식이 잘못 정해지거나 또는 어떤 일이 부그러져서 문제가 있었을 때 저는 감히 제가 그때마다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발언이 우리 교역을 어쩌면 모르는 길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교역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역의 공원이란 교역이 정의롭게 서는 것 그리고 바른 법대로 진행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런 것에 제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 저는 그 얘기를 욕을 놓고 가면서도 말씀드렸고 그것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부끄럽지만 공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함대가 하나 있으면 말이죠. 이 함대를 운행하는 데는 함장이 필요합니다. 소탑수가 필요하고 함대를 늘 닦는 사실은 수병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협의 회장이나 부회장을 뽑는 것은 함대 닦는 수병을 뽑는 게 아닙니다. 소탑수를 뽑는 게 아니라 우리가 뽑는 것은 이 함대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함대의 질감을 뽑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건설 현장에 건축을 하는 현장이 있다면 거기에서 벽돌만 나르는 인부들이 수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공사 과장들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전체 책임지는 것은 현장 소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벽돌을 한 번도 안 날렸는데 현장에 수고를 하나도 안 했다 그런다면 예를 들어 현장 소장 되시는 분들은 벽돌을 한 번도 날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아침마다 제일 먼저 현장에 나왔고 일이 되도록 돌아왔고 이 현장에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늘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지금 회장을 뽑고 회장을 뽑는 것은 우리 교회의 대표자를 뽑는데 그런 분이 누구였는가 누구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예를 들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가느냐 열정이나 기도나 관심이나 이것은 계량적 수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을 사랑하는 게 돈을 주는 것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들과 같이 영화관에 가는 것이 반드시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우는 아버지의 마음도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아들을 채찍을 들고 때리는 것도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고 그냥 모이고 따라다니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저는 일하는 앞으로 교회를 만드는 걸 조금 바꿔보고 싶습니다. 313명 전회원 교회 복사님들이 전부 참여하는 그런 교회를 제가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왜냐? 사실 상당시에 우리 회원들은 일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헌신을 하고 싶고 또 교회업에서 뭔가 공사하고 싶은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 임원들 회장 요즘에 특정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깨보고 싶습니다. 그걸 섬기는 자세가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낸 건 전 교회 회원들이 또 교회들은 전 교회 복사님 교회를 위해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별명입니다.